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증시를 진단하고 투자 전략을 모색하는 연말 투자 전략 두 번째 순서로 남궁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코스닥 지수는 27.8% 올라 주요 20개국 가운데 세 번째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14% 넘게 오른 코스피 지수도 중상위권 수준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 뚜렷한 약세를 보이더니 3개월여 만에 오름폭을 대거 반납했습니다. 장기화하는 고금리를 위시한 이른바 삼중고에 더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까지 대외 악재가 겹치며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까닭기입니다. 불확실성 요인이 산재하다는 점에서 당분간은 약세장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강한 반등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금리나 유가가 방향을 바꿔서 추세적으로 하락을 해준다면 당연히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V자 반등이 나오겠지만 사실 아직 그런 환경까지 확인하기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시장 변동성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지만 투자자 저마다 위기 속 기회를 찾는 데 주력합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기업의 펀더멘털을 강조합니다. 경기 누나 우려가 커질수록 펀더멘털이 좋은 가치 투자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일선에서 활동하는 프라이빗뱅커 역시 우수한 펀더멘털을 갖춘 기업이나 실적 개선주를 투자 대안으로 여깁니다. 구체적으로 업황 개선에 따른 실적 향상이 기대되는 종목을 추천했습니다. 각각의 악재의 불확실성이 팽배해진 시장에서 펀더멘털이 견고한 기업을 선별하는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남궁영진입니다.